아, 진짜 제발, 제발 좀 진정하세요, 네? 저리 가. 저리 가라고. 오지 마! 오지 마! 알겠어요. 저리 갈 테니까 제발 진정하시고 침대에 좀 누우세요. 그럼 제가 나갈게요, 네? 아니에요.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. 내가 안 그랬어요. 나는 그냥 아버지가 버리니 수습한 게 전부예요. 내가 안 훔쳤어요.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. 도대체 아까부터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. 아, 무조건 진짜 왜 이러세요, 대표님. 어머니. 어머니, 내가 잘못했어요. 내가 잘못했어요. 은진이 열어주세요, 예? 제발 좀 열어주세요. 어머니. 은진이 열어주세요. 진짜 잘못했어요. 은진이 열어주세요. 은진이 열어주세요. 은진이 열어주세요. 선생님! 남편미! 남편미! 진정하세요! 영원! 저쪽으로! 남편미! 남태일님! 이제 좀 졸리실 거예요! 약 때문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쉰다 생각하세요! 영원! 너... 영원 맞아? 지금... 너 진짜... 영화야? 이번엔... 진짜... 너인 거야? 선생님... odox... 말씀하 s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